BMW 코리아 뉴 제트사 직접 체험하세요. BMW 코리아는 오는 17일까지 BMW의 대표적인 2인승 로드스터 뉴 제트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BMW 뉴 제트 내 시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 이번 행사는 BMW 뉴 제트사 출시를 손꼽아 기다려온 고객들을 위한 프리미엄 시승 행사로 서울, 인천, 부산, 청주, 전주 등의 전국 주요 BMW 전시장에서 개최되며 현장에서 직접 BMW 뉴 제트사를 체험할 수 있다. 행사 기간 동안 1일 5회에 걸쳐 화려한 언베일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BMW 뉴 제트사에 대한 1대1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된 후 고객 시승이 이루어지는 등 맞춤형 프리미엄 시승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. 이밖에 3시리즈와 6시리즈 컨버터블, 최근 출시된 120B 쿠페의 시승이 가능하며, 자세 교정 클리닉, 아로마 핸드마시지 등 고객 감동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. 아울러 BMW 뉴 제트 내 시승 고객 중 당일 계약을 한 고객에게는 프리미엄 정바지 브랜드인 7포홀맨카인드, 7포홀맨카인드, 과 BMW 뉴 제트사 모델카를 함께 증정한다. BMW 코리아 김효춘 사장은 이번 시승 행사는 모드스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뉴 제트사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고자 마련된 특별한 시승 행사이다. 라며 디자인과 성능 면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뉴 제트사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고객들이 BMW의 진정한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. 고 밝혔다. 고체 no원 규명